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액으로 시작하는 해외 선물 투자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외 선물은 적은 자본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.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. 안정된 플랫폼과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좋습니다. 다음으로 모의 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아보세요. 실제 돈이 아닌 가상 자금으로 거래 연습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액 투자를 시작할 때는 한두 개의 상품에 집중하세요. 지나치게 많은 상품에 투자하려다 보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항상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세요.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